얘들아, 밥 먹자, 일로 오세요, 자, 앉으세요, 자, 앉으세요, 자, 엄마도 앉아주시고, 잠깐만요, 다같이, 다같이, 잘 먹겠습니다, 하고, 네, 보나페티, 네, 맛있게 드세요, 자, 오늘, 난 조용히 쓰자, 파이팅, 네, 이 야채만 손으로 먹고, 나머지는 포크랑 숟갈로 먹는 거야, 알았지? 맛있게 드세요, 딴 데 보지 말고, 밥 먹을 때는, 밥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야, 집중, 네, 잘 먹네, 자, 루나가 해봐, 아니, 루나 할 수 있어, 해봐, 해봐, 아빠 말 잘 듣기로 했죠, 아빠가 안 돼 하면 안 된다 그랬지, 해봐봐, 루나, 루나 이거 김밥에 넣을 수 있어, 여기, 숟가락이 있잖아, 잘하네, 루나, 혼자서 잘하네, 잘 먹었어요, 우와, 루나 잘 먹는다, 루나 잘 먹었다, 잘 먹었다, 밥 다 먹으면 어떻게 했을지, 어떻게 했을지, 예, 하하하,